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베 친구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공동주관 영어 듣기 능력평가의 해설을 맡은 저는 김은정 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듣기평가 시험을 치렀습니다. 아마 1학년 친구들은 처음 겪어보는 시험일 거라서 많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렀을 것 같고요.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은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쌤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좀 하면은요. 작년 2019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듣기평가에서 어려울 수 있는 고난도의 문제는 5번에 보통 나오는 내용 언급, 미언급 이런 거 그리고 내용 일치 문제 또 숫자 파악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요. 2019년도 4월과 9월에는 이제 8번 문제가 주로 내용 일치 문제로 나와요. 그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꽤나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게 심정 문제로 대체가 됐죠. 그래서 심정 문제는 비교적 또 쉬운 난이도의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한 5번 정도, 5번 내용 일치 문제 정도가 조금 놓치면은 이제 요거는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했어야 되는 고난도의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숫자와 관련된 문제는 시간 파악하는 문제였는데 역시나 시간 표현에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있고 그리고 같은 시간이라도 조금 어려운 표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1번 문제부터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듣고 아이가 무엇인지 가장 적절한 거. 보통 1번과 2번 문제에 이렇게 그림 문제가 나옵니다. 그쵸? 그림 묘사하는 문제에 1번은 동물 묘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4 legs 그랬으니까 다리가 4개고 그리고 large ears에서 여기서 힌트가 일단 나오죠. 그쵸? 그래서 귀가 크다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귀가 큰 동물은 1번밖에 보이지 않고 또 결정적인 힌트로 어떤 게 있었냐면 My nose is very long. 이렇게 나왔죠. 그쵸? 그래서 코가 또 길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친구들이 또 확신을 가지고 1번에 있는 코끼리로 답을 찾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I can hold anything with my nose. 그러면 코로, 내 코로 어떤 것이든 hold, 집을 수 있어요. 이런 표현입니다. Elephant, 코끼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도 역시나 그림 묘사하는 문제였는데요. 이번에는 남자가 만든 열쇠고리를 찾는 문제였고 여러가지 또 이런 모양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뭐 heart shaped, 그 다음에 얘는 diamond, 그리고 여기 star, star shaped, 별모양. 그리고 얘는 그냥 동그란 모양이죠. 원형. 그리고 얘는 세모, 뭐 triangle shaped,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딱 두 가지만 나왔어요. 모양과 관련된 표현이 딱 두 가지만 나와서 또 어렵지 않은 그런 난이도의 문제였어요. 그쵸? 자, 여기로 좀 내려가 볼까요? The star shape. 그치? 이거 이제 들으면 되죠. 그쵸? Looks pretty. Did you make i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별모양의 눈이 가했어야 돼요. 여기 3번에. 그랬더니 I made it after school. 그러죠? 어? 내가 만든 거야. 여자가 중간에 한 번 살짝 헷갈릴 수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I thought you liked diamond shapes. 그래서 여기 다이아몬드라고 정확히 발음은 안 됐고 살짝 빠르게 발음되면서 diamond 이렇게 들렸을 텐데 요거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라는 뜻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남자가 no 그러죠. 그러면서 I like stars more. 그랬으니까 나는 별모양을 더 좋아해. 라고 해서 star 계속 연속으로 나옵니다. 3번을 답으로 또 충분히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은 토요일의 날씨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날씨 파악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일단 잘 읽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날씨에 관련된 표현이 나올 거예요. 뭐 sunny, 아니면 snowy, 아니면 cloudy, 뭐 rain, rainy, raining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될 거거든요. 얘는 뭐 winds, 이런 거 windy 또는 wind 같은 표현들이 들리겠죠. 그쵸? 중요한 거는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Saturday 토요일의 날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귀를 좀 세우고 언제 Saturday가 드릴 것인가? 여기에 이제 집중을 했어야 되는 거죠. Good morning. This is the weekly weather report. It'll be. 자, 이런 것들 보통 발음이 it'll, it'll 이렇게 들려요. 그쵸? 그래서 it'll be cloudy today. 자, 오늘 날씨는 일단 cloudy. 구름이 낀 날씨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Saturday죠. 그 다음에 it'll rain from tomorrow morning to Thursday. 자, from A to B 하면은 A에서 B까지 또는 A에서 B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선에 그럼 tomorrow morning to Thursday 그랬으니까 내일 아침부터 목요일까지, 그쵸? Thursday. 목요일까지는 또 비가 올 겁니다. 이런 거죠. 자, 아직도 Saturday는 안 나왔어요. On Friday, 금요일에는 어떨까? The weather will be warm. 날씨가 따뜻할 겁니다. 뭐 따뜻하다 그러면 뭐 태양과 관련이 있겠고 자,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Saturday가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On Saturday, there will be strong winds of day.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었어야 되는 거 여기 strong winds, 요거 들었으면 됩니다. 그쵸? 그리고 all day, 그럼 하루 종일이란 뜻이어서 정답은 Saturday의 날씨는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는 1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but on Sunday, we can enjoy a beautiful clear day. 요게 이제 또 태양과 관련된 그런 그림이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여기에 있었네요. 그쵸? 자, 4번은 남자가 한 마지막 말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말의 의도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하고 어떤 의도로 이 마지막 말을 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쵸? Dad, I heard some bad news. 그러죠. 아빠, 나 좀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요. 아빠가 What is it, 지원? 무슨 소식인데? You know my best friend Sue me. She's moving to another town. 그럽니다. Move을, to, 어떤 장소 명사 이렇게 나오면 어디로 이사가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빠, 제 친구, 제 제일 친한 친구, Sue me 알죠? 다른 마을로 이사간대요. 라고 얘기한 거지. I'm sorry to hear that. 아빠가 그 말을 들으니까 안타깝구나. When is she going to move? 그럽니다. Be going to 하면 뭐 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으로 언제 이사갈 거래?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다니, next Wednesday,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I feel so sad. 그러잖아요. 그래서 딸이 지금 기분이 매우 슬퍼. 가장 친한 친구가 이사를 가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말은 아마 위로가 될 텐데요. 마지막에 어떻게 말하냐면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You can still keep in touch.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 keep in touch가 무슨 말이야? 마지막 말이야. 그런데 keep in touch가 대체 뭐지? 라고 고민할 게 아니라 충분히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남자가, 즉 아빠가 딸을 위로해 주고 있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자, keep in touch 하면 연락을 계속해서 취하다. 계속해서 연락을 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쵸? 너무 걱정하지 마. 연락은 계속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5번은 남자가 장미축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 고난도 유형인 이유는 그냥 하나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놓칠 게 없어요. 그쵸? 그래서 다른 생각하다가 혹은 이 전 문제 내가 이거 잘 푼 거 맞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뒤에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앞부분만 놓쳐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이 5번 문제 같은 거는 특히나 여러분들이 절대 앞에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5번이 시작하는 순간 집중할 수 있도록 굉장히 지휘를 했어야 되는 그런 문제고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거를 빨리 빨리 지워가면서 마지막에 언급하지 않은 하나가 뭔지를 찾아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Let me tell you about the Rose Festival at Center Park 자, 그러면서 눈은 선택지로 가 있어야 돼요. 일단 1번에 보니까 보통은 항상 그렇진 않지만 1, 2, 3, 4, 5번이 약간 순서대로 언급이 되는 경향은 좀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At Center Park 라고 하는 장소를 언급했잖아요. 그쵸? 장미축제가 봐도 바로 Rose Festival이 될 거고 전치사 At 장소 전치사를 쓰면서 Center Park, 중앙, 공원 여기에서 우리가 장미축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런 얘기죠. It'll be on May 10th 그래서 May 10th 숫자 나왔고 May 그럼 5월이니까 아, 5월 10일 날짜도 바로 언급을 합니다. 출툼이 없어요. 그쵸? It'll be from 9am to 6pm 어쨌든 AM, PM 들리니까 여러분들이 운영 시간도 나왔구나 를 추측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좀 전에 날씨에서 봤었던 표현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From A to B 그러면 A에서 B로 또는 A에서 B까지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 축제가 이어질 거다 이런 얘기죠. The festival will show many kinds of roses 그리고 많은 종류의 이렇게 하면 무슨 무슨 종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미꽃들을 이 축제에서 보여줄 겁니다. 축제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And it'll also have many interesting programs 그러면서 프로그램도 언급을 하죠. 그쵸? 프로그램도 언급이 돼요. 근데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 magic performance 그래서 마술쇼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디에도 입장료가 얼마다 라는 내용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죠. 자 우리 계속해서 6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시간 파악하는 문제였는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보통 이렇게 시간을 파악하거나 아니면 동계산과 같은 숫자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 처음에 언급되는 숫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숫자를 처음 언급한 게 답인 경우는 많이 없고 이제 그 처음 숫자를 지나서 나오는 또 다른 숫자 거기에다 이제 더하기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빼기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동계산 또는 시간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중해서 잘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여자가 집을 떠난 시각 요거에 이제 몇 시라고 하느냐만 집중해서 들었으면 되죠. Hello, husband. Sorry, but I will be a little late. 그래요. 그래서 나 좀 늦을 것 같아. 라고 여자가 말을 합니다. It's already 4.30pm 또는 이 이제 30 또는 30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4.30pm 야 벌써 4시 반인데 Where are you? 또 어디야 그래요. 그래서 4시 반이라고 하는 요 숫자는 현재 시각이죠. I'm almost there. 나 거의 다 왔어 라는 뜻이에요. 나 거의 다 왔어. I will be there soon. 곧 도착할 거야 라는 얘기죠. Did you leave home late? 자, 이제 여기서부터 귀를 기울여야겠죠. So leave가 무슨 뜻입니까? 얘가 떠나다 라는 뜻이니까 이제 나올 것 같아. 그치? 그래서 너 늦게 떠난 거야? 너 늦게 출발한 거야? 그랬더니 No, I left home. 나오죠? At 3.30pm 요것만 들어서면 돼요. 3, 3pm 그쵸? 그래서 정답을 No.2, 2번이 됩니다. leave가 떠나다 라는 뜻이 있어요. leave 플러스 장소 과거 형태가 바로 이렇게 left 가 되죠. 그쵸?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7번입니다. 남자의 장래 희망입니다. 이제 요런 경우 같은 요런 경우에는 이제 스크립트에서 남자와 여자의 장래 희망이 둘 다 언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남자의 장래 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혼동하지 않게끔 이렇게 표시를 해 두시고 들어보도록 할게요. Welcome to my house. Thank you. Oh, the sunflower picture is beautiful. Did you take it? 야, 저 햇바라기 사진 너무 예쁜데 너가 찍었니? 라고 했더니 남자가 Actually, 그거 사실은 I painted it. 그 내가 그린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죠. Wow, it looks like a photo. 야, 꼭 사진 같아. You're really good at painting. 자, be good at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뭐뭐를 잘하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be good at 전체사를 써서 뭐뭐를 잘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너 그림 진짜 잘 그리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죠. Thanks. I wanna be a painter like van Gogh someday. 나 있잖아. van Gogh 같은 painter 또는 painter 발음 둘 다 알아 두세요. 화가가 되고 싶다 언젠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 목소리에 집중했다면 여러분들이 아, 남자가 원하는 거는 painter 화가구나 라고 충분히 요거 단어를 알아들었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계속해서 8번입니다. 여자의 심정 파악하는 문제였어요. 우리 심경 파악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분위기만 남녀 목소리만 들어도 어조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쵸? 별을 한 개밖에 주지 않은 이유는 여자가 또 직접적으로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스텔라 what's wrong ? David my cat is sick it couldn't eat anything yesterday 라고 여자가 말해요. 우리 고양이가 아파 어제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 그래요. How about today? 오늘은 어떤데요? No nothing 오늘도 오늘도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I'm really worried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자의 심정에 걱정스러운 겁니다. 그쵸? 자, 계속해서 Did you go see an animal doctor? 그래서 수의사한테 한번 가봤냐 그랬더니 My cat steals sack. 가보긴 했는데 여전히 아프다. 라고 했으니까 여전히 아프다. 여전히 아프다. 여전히 아프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9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대화 직후에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대화를 대화를 대화 직후에 할 일 그래서 끝에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조금 파악을 잘 해두면 조금 더 문제를 풀기가 수월해져요. 그쵸? Dad, my neck really hurt. 목이 너무 아파, 아빠요. 아빠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Why? I don't know. I was just watching movies on my cell phone. 그냥 휴대전화로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너무 목이 아프다. 그런 거죠. 아빠가 Maybe, 아마도 You look down too much. 보통 이제 휴대전화를 보려면 이렇게 아래로 이제 내려야 되니까 야, 너 너무 오랫동안 아래를 쳐다보고 있었나 보네. 그런 거죠. Oh, the pain is so strong. 그래요. 아, 진짜 너무 고통이 좀 심한데요. 아빠 통증이 좀 심한데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Then, you should try stretching your neck. 아빠가 조언을 해줍니다. Try stretching. 그래서 이 표현만 알아들었으면 돼요. 그쵸? 그래서 목을 한번 스트레칭 해봐야 될 것 같구나. 라고 얘기를 했고 여자가 I'll do that right now. 여기서 대신 뭡니까? 스트레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스트레칭하기. 이렇게 찾아줄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10번입니다. 무엇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푸는 건지? 주제와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어휘가 자꾸자꾸 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아주 꼼꼼하게 잘 듣지 못한다고 해도 그 반복되는 어휘를 주인공으로 잡고 답을 찾으면 또 틀릴 위험이 좀 낮아져요. 그쵸? 계속해서 볼게요. What are those posters on the world, 정은? 거기, 저기 벽에 있는 포스터들은 뭐냐 그랬어요. 포스터들. Hi, Mia. We made the posters about future jobs during class. 그래요. 어떤, 뭐와 관련된 포스터냐면 미래 직업들과 관련된 포스터를 수업시간에 우리가 만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역시나 우리 포스터 내용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여기 지금 보면은 미래 직업 포스터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보면 Wow, there will be a lot of new jobs in the future. 야, 미래는 직업이 진짜 많나 보다. 라고 얘기를 하고 And this is my group's poster. 그쵸? 그래서 이거는 우리 그룹이 만든 포스터고 It's about a drone designer. 요새 또 드론 있죠? 이렇게 무인 비행기. 그래서 drone designer에 관한 거 우리는 그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무엇에 관한 내용을 미래 직업 포스터에 대한 내용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11번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이용할 교통수단입니다. 자, 교통수단이 초반에 여러 가지가 나올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건 결국 그래서 어떤 걸 택하느냐 항상 이 패턴이죠. Let's go to the history museum tomorrow. 네, 우리 역사박물관에 가자. Okay, do you want to take the subway? 일단 처음에 제안하는 거를 수락 하나 볼게요. subway 그러면 지하철이죠. The museum is far from the subway station. 자,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Far from. 그래서 어디에서 멀리 있는, 어디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먼 이런 뜻이니까 지하철역에서 박물관이 좀 너무 멀어라는 얘기죠. 아마도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what about 그러면 어떤 표현이죠? 제안의 표현입니다. 우리 또 제안의 표현 여러 가지가 있는데 what about도 있고 또 뭣도 있죠? what about, 그 다음에 how about 이렇게 말해도 제안의 표현입니다. 하나 더 하면 why, don't, 같이 지금 하자는 거니까 we, 그래서 우리 뭐 뭐 하지 않을래?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직접적으로 let, blah, blah 해서 뭐 뭐 하자 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지금 전치사가 다르죠. 그래서 about은 동명사 형태를 써야 될 거고 그리고 얘는 조동사를 썼으니 뒤에 동사 원형의 형태를 써줘야 되고요. 의문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역시나 동사 원형의 형태를 써줘야 됩니다. 뭐 뭐 하자, 뭐 뭐 하지 않을래? 이런 제안의 표현이 있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 그러면 버스를 타지 않을래?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It stops near the museum. 그러면서 이제 그 버스가 박물관 근처에서 쓰나 봐요. 이렇게, 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끝났네요. 그래서 버스를 제안했고 남자가 승낙했으니까 함께 이용할 교통수단은 버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12번은요. 남자가 야구장에 갈 수 없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Mom, can I go to the baseball stadium this Saturday? 이번 주 토요일에 야구 경기장에 갈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This Saturday, I'm afraid you can't. 이거 거절하는 거죠? 안 됐지만, 너 못 가라는 겁니다. Why not? 이제 이유 나오겠지? 우리가 원하는 거 갈 수 없는 이유인데 여기에서 why not? 왜 안 되는데요? 그랬으니까 이제 귀를 좀 그세요. We should go to your grandmother's house for her birthday. 자, 여기 정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모 간대요. 우리 할머니 댁 가야 돼. 왜냐하면 할머니 생신이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남자가 야구장에 갈 수 없는 이유는 할머니 댁을 방문해야 돼서를 여기, 이 부분을 들으면서 듣는 순간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I thought it was next Saturday. 그럼 다음 주 토요일인 줄 알았는데요. 그랬더니 여기요, 좀 전에 배운 표현이 다시 한 번 나옵니다. 자, why don't you 그랬죠? 자, 이게 뭐야? 제안의 표현이죠. 그래서 why don't you 동사 원형 써서 근데 이제 여기서는 we가 아니라 you를 쓴 이유는 상대편, 너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이렇게 제안하는 거니까 you를 썼어요. 그래서 엄마가 제안을 합니다. Why don't you go to the stadium on another day? 그냥 경기장을 다른 날 가지 그러니? 라고 얘기를 했고 오케이, 라고 얘기를 했죠. 자, 13번입니다.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소 파악하는 문제 우리가 이런 장소 파악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랑도 흡사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혹은 어떤 장소인지가 이 대화에서 다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대화문 이어가 볼게요. Hello, what can I do for you? 일단 남자가 뭔가를 도와주겠다고 하네요. 그쵸? 그래서 what can I do for you? 어떻게 오셨어요? 또는 제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이런 뜻이죠. I'd like to get a haircut. 자, 이 부분 잘 알아들었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do like to의 드는 would입니다. 그리고 would like to 그러면은 뭐 뭐 하고 싶다 라는 뜻이죠. 뭐 뭐 하고 싶다. 그래서 뭐 하고 싶대요? hair cut 하고 싶대요. 그래서 머리 자르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죠. how short do you want it? 자, 여기서 how short 그러면 얼마나 짧게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얼마나 짧게 머리를 자르고 싶어요? 라고 물었어요. 대충 감이 오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듣고서도 미용실이구나 라고 추측이 될 것 같고 I want to cut it about 5cm 그래서 어느 정도 숫자 펴봐 우선 대략이란 뜻이야. 대략 5cm 정도 자르고 싶다 라는 얘기죠. so it just at my shoulder. so shoulder 하면 어디야? 여기 있죠. 그래서 어깨 정도까지만 닿게끔 5cm 정도 자르고 싶습니다. okay, anything else? no, that's all for today. 요거 무슨 말이냐면 아니요, 오늘은 그거면 됐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쵸? that's all for today. 아니요, 오늘은 그 정도만 5cm 정도 머리만 자를게요.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4번입니다. 병원의 위치예요. 우리 길찾기 문제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딱 펜을 들고 연필을 들고 들리는 대로 쭉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약간 그 서두가 좀 있고요. 중요한 거는 is there a hospital around here? 이 근처에 병원 있니? 라고 하면서 길찾기 답이 시작이 되죠. go straight two blocks. 자, 요거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한 블록, 두 블록. 두 블록 직진해서 turn right on pine straight. 어느 쪽으로 둘래요? turn right 그랬으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서 you'll be on your left 그랬어요. 자, 이렇게 서 있는 방향에서 생각했을 때 왼쪽이다. 그럼 이제 2번밖에 없는데 마지막에 또 확실하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it's next to the bank. 지난 기출문제만 여러분들이 또 잘 공부를 했어도 이제 그때도 기출문제에서 똑같이 이 표현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귀로 들릴 때는 next to, 이렇게 정확히는 안 들리고 next to, 이제 끝에는 T 발음은 생략되면서 next to라고 들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어디 옆에라는 뜻이죠. 그래서 왼쪽에 그리고 은행 옆에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은행 옆 2번이 확실하다. 라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남자에게 부탁한 일 우리가 또 이제 부탁하는 일 문제를 풀 때 항상 들리는 게 이런 게 있거든. Can you? 또는 Could you? 이런 거 항상 들립니다. 그래서 뭐 뭐 해줄 수 있어요? 라는 표현으로 Can you could you? 이런 표현이 들리는데 이번에는 어떤 표현이 나왔는지 한번 보죠. I'm ready to check today's to-do list. 자, 이거는 또 하나 표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To-do list가 뭐야? 여기에 해야 할 목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할 일이 돼요. 그쵸? 나 오늘 해야 할 일 체크할 준비 됐어요? 아빠? 라고 합니다. Okay. Did you water the plant? No. 자, water 하면은 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지금 동사 자리죠. 동사에서는 워터가 물을 주다. 그래. 식물에 물 줬니? 그래요. Yes. I also did the dishes after that. 자, 설거지 하다가 do the dishes도 되고 wash the dishes도 되는데요. 여기서 과거형이니까 did the dishes 가 됩니다. 설거지도 했어요. 물 주고 나서 Good. What about your homework? What about? 뭐 뭐는 어떤 이란 뜻입니다. 여기서는 제안이 아니라 그래서 숙제는 어때? 숙제는 했고 라는 뜻이죠. 그랬더니 No, I couldn't do it. 숙제는 못 하겠어요. Can you help me with it? 그러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대명사로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집중해서 들으면 숙제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아빠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부탁한 일은 뭐예요? 숙제 도와주기 이렇게 되는 거지. Let's start right away. 이건 무슨 뜻이야? Right away. 바로 즉시 그래 우리 바로 숙제 시작하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6번입니다. 이번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제안한 것인데요. 우리가 아까 전에 제안의 표현 이미 선생님하고 학습을 했습니다. 어떤 거 있었지? 제안하는 거 What about? 또는 How about? 또는 Why don't 같이 하는 거는 Why don't we? 너한테 상대편한테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는 Why don't you 가 되고 Let's 동사원형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어떤 표현이 나온지 한번 볼게요. Nancy What other things do we need for the party? 그러면서 우리 파티에 또 다른 필요한 게 뭐지? 라고 얘기를 했고 여자가 Something to drink in a dessert 마실 거랑 그 다음에 디저트가 좀 필요하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러면 수박 주스 좀 가져와야겠다 라고 얘기를 하죠. Then we'll need a cake 그리고 그리고 있잖아 우리 디저트를 위한 케이크도 필요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디저트를 위한 케이크 What about? 제안합니다. What about? 이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그리고 ing 형태를 써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What about buying one from the bakery 여기서 원은 뭘 받지? 그쵸? 원은 앞에 있는 cake for dessert 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과점에서 여기서 원은 케이크 케이크를 하나 사오지 않을래? 라고 얘기를 했고 Yeah, that sounds good. 여자가 제안한 게 뭐예요? 바로 buying a cake 케이크를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계속해서 17번입니다. 여자가 겨울방학에 한 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겨울방학에 서로 한 일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한 일도 나오고 여자가 한 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여자가 한 일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먼저 물어봤어요. 남자가 본인이 한 일을 얘기합니다. I went skiing 그러죠. Go I 인지가 뭐 뭐 하러 가다인데 과거형이니까 went를 썼고요. 스키 타러 갔어 아이를 두 번 씁니다. 나는 가족들이랑 스키 타러 갔었다. 너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이 뒤를 잘 들어야죠. 우리가 원하는 건 여자가 한 일이니까 I made baby hats for my little brother at home 난 집에서 내 남동생을 위한 아기 모자를 만들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I made 과거형태 make의 과거형 잘 안 들렸을 거예요. 그쵸? made baby hats 어쨌든 hat 같은 거 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그러더니 한 번 더 남자가 How long did it take to make them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How long 그러면 얼마나 오래 걸렸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걸린다 라는 뜻이고 그 모자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니 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It took around two days for each hat 그래서 모자당 그러니까 모자 하나마다 하나 짜는데 짰는지 만드는지 어쨌든 이틀 정도가 걸렸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여자가 겨울방학에 한 일은 뭐예요? 아기 모자 만들기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그쵸? 스킷타기 1번 이렇게 찾으면 안 돼요. 자 계속해서 18번은요 남자의 직업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보통 이것도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그쵸? 직업을 파악하는 너무나 뻔한 내용들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Hello I'm Mina the student reporter Thank you for this interview It's my pleasure 상대방이 뭔가 고마움을 표했을 때 천만해요 라는 표현으로 It's my pleasure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쵸? 그랬더니 Would you tell me about your job? 이래요. 그쵸? 직업에 대해서 말해줄래요 그랬으니까 이제 여기서 힌트가 크게 나오겠죠. Sure I save people from fires 이 fire 잘 알아들었으면 될 것 같고 save가 뭐예요? 구하다 그래서 저는요 불에서 불로부터 사람들을 구해줍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지 우리 소방관 아저씨들이죠. 여자가 한 번 더 Could you show me your fire truck? 그래요. 그래서 fire이 한 번 더 기회 들렸을 것 같아요. 소방차가 되겠죠. 소방차 좀 보여주실래요? 자, 이 두 단어 여기 save fire fire truck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가 소방관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쵸? Firefighter 소방관 자, 그 다음에 19번과 20번은요 남자의 마지막 말 에 이어질 여자의 말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전에 듣기 전에 막 중간에 이제 음악이 좀 나오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눈으로 빨리빨리 훑으면서 어떤 선택지 1, 2, 3, 4, 5번이 어떤 말인지를 한국말로 좀 바꿔서 생각해 보고 있는 게 문제 푸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쵸?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뭐야? He's fine 응, 그는 괜찮아 이런 얘기고 2번은 Sounds good 그거 좋네 그거 괜찮네 라고 상대방이 뭔가를 제안했을 때 그거에 대한 응답이 되겠습니다. It's cold now 날씨를 말합니다. 지금 뭐 춥다 라고 날씨를 얘기했고요. 요건 어떤 표현입니까? Long time no see 그러면 오랜만이다 이런 뜻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엔 How are you doing? 이거는 역시나 이제 안부인사를 물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게 설마 뭐하고 있어 가 아니고 그건 What are you doing? 이겠죠? How are you doing? 또는 How are you? 이렇게 울었을 때 어떻게 지내? 그때 이제 대답할 수 있는 게 이게 되지. 그치? 아, 이거 아니다. 대답이 아니네요? 이거는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겠네. 그치? Long time no see How are you doing? 이런 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조금 보도록 할게요. Justine, what do you want to write for our science group report? 우리 과학 그룹 리포트 보고서에 뭘 썼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제안합니다. 로봇에 관한 거 어떨까? That's a good idea. Let's write the first part of the report together. 우리 리포트 보고서의 첫 번째 파트는 함께 쓰자. Good.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How about tomorrow afternoon? 내일 오후 어떨까? 같이 쓰는 거 Actually, I have a club meeting at 2. 그러면서 Let's 이것도 또 다른 제안의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그치? Let's meet at 4. 우리 4시에 만나자. 라고 제안을 했을 때 어떤 응답이 적절하다 그랬죠? 그쵸? 이런 것들이 아까 Sounds good. 괜찮다. 2시 괜찮은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이제 제안에 대한 응답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문제도 볼게요. 선택지 먼저 파악을 해보면 1번은 I like winter. 나는 겨울이 좋아. 2번 My habit is singing. 내 취미는 노래하기야. 3번 He wants to be a doctor. 그는 의사가 되기를 원한다. 4번 She has a stomachache. 자, 이거는 크 발음이 날 거고요. Stomachache. 뭐죠? 그치? 복통이 됩니다. 그쵸? 그 다음 Let's go to Meen's restaurant. Meen의 레스토랑으로 가자. 이렇게 자, 우리 보통 작년에도 그랬고 2019년도 4월, 9월에도 항상 20번 문제는 이 의문사가 이제 마지막 말에 여기 이런 식으로 마지막 말 먼저 볼까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의문사가 어떤 거지? W-H로 시작하는 것들 뭐 Who When 지금과 같이 Where 또는 뭐 What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How 또는 How long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의문사가 되죠. Why 도 있고 이런 것들로 마지막 말이 끝나고 띵동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의문사만 잘 파악을 해도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가 있죠. 후 라고 시작되는 경우는 뭐 누구에 관련된 거니까 어떤 인물을 답으로 하면 되고 When 언제 그러니까 날짜라든지 시간 같은 게 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Where 그러면 장소가 답으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What은 무엇에 관련된 것 말 그대로 적절한 그 다음에 How 그러면 이건 방법이 될 거고요. 이게 중요하지. How long 그러면은 얘는 시간의 길이를 말합니다. 다 게임 When하고 그리고 How long 요거를 이제 혼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는 뭐야 언제 뭐뭐하니 또는 뭐뭐했니 언제 그랬니 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각 또는 시간 또는 어떤 그런 말 그대로 시간과 관련된 구체적인 시점이 나온다면 How long 이거는 얼마나 오랫동안 뭐뭐했니 라는 시간의 길이가 나온다는 거 요거 두 개 차이점 알아 두시고 그 다음에 Why는 이유가 나오겠죠. 그쵸? 자 우리 끝에만 한번 먼저 볼까요? 끝에가 Where can we go 로 끝났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을까 라고 했기 때문에 대답은 장소를 대답하면 돼요. 1, 2, 3, 4 5번의 선택지를 아무리 봐도 장소 Let's go to means restaurant 우리 어디 갈 수 있을까 라고 했으니까 우리 가자 라고 얘기하는 거 장소가 나오죠. 어디로 means restaurant으로 가자 라는 5번의 대답이 적절한 거죠. 그쵸?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5번으로 골라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해설강의까지 마쳐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험을 잘 못 본 친구들은 아직도 2학기에 9월달에 한 번 더 기회가 남아있는 거 아시죠? 우리 기출문제부터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고 모든 과목에서 기출문제가 가장 좋은 참고서가 될 수 있으니까 먼저 이번 기출문제 혹은 작년, 재작년 기출문제부터 여러분들이 분석을 꼼꼼하게 잘 해본 다음에 그리고 또 필요한 강좌들 또 EBS 여러가지 듣기평가와 관련된 강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강좌들 보면서 꾸준히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9월달엔 더 좋은 성적 있기를 선생님이 기원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